컷! 울트박스 좋다. 네 이번 씬이 정말 극의 하이라이트 서브남의 등장입니다. 왜 아직도 할게. 레디 액션! 왜 아직도 남인지도 가보같은 짓을 안 해주니 머리로 날겠는데 가슴이 부해지마 때론지 컷! 아 좋았어.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. 이거 맞나요? 액션! 자 이제 위치를 잡아줄게요. 네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왜 그래? 내가 감독이야. 네 알겠습니다. 웃긴다? 아닙니다. 너 써 써 써 써 서브남으로 광등시켜! 자 김만자 네본. 액션! 머리로 온라야겠는데 가슴이 부해지마 지금 뭐 하는 거야!! 내가 한 번만ispiel 엔지 엔지.. 왜요 x4 나 진짜 흔들려 했는데 대사 봐보세요. 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한 4초는 끌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더 격렬하게. 사랑이를 잘리고 싶으세요.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나랑 한 번만. 한 번만! 만나. 춤! 아큐!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앙주다 밖에 없는 것 같아. 난 여기까지다. 응원해주라. 아이고. 아이고. 컷! 감독님! 너무 고난이도 연기였어요. 요한 씨. 우웅 하는 거. 갓. 뱅중. 뱅중.